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연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 성대모사연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 화나셨을 때 아우, 예뻐라. TV 끄겠습니다. 왜 나 혼자 삭대한 줄 알아서 이게 맞다고 난리예요. 전부 다 눈 감아. 어? 선생님 왜 그러셔. 아예 모르겠어. 선생님을 칭찬할 때 선생님 너무 멋져요. 선생님이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. 아예 감사합니다. 칭찬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피구를 하고 화나셨을 때 아니 맞았으면 나가야지 이 사람아. 선생님 민경이 아웃 아니에요. 응? 아니야. 장민경 맞았죠? 아 네 저 맞았어요.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었을 때 아 자 그럼 10분 쉬었다고 국어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쌤 보여주세요. 심심해요. 이 사람들 나도 은드러. 감사합니다. 난 너를 보면 티라미스케이 티라미스케이 날 보면 티라미스케이 티라미스케이 üzik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